오늘 운해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소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망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몽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욕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체계에 있느니라 주 안에 상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있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단임옥사님께서 콜롬비아 보고타 현지에서 녹화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교의 뜨거운 열정과 사명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생업 현장에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네 서로 우리 여운 가족들 또 서로 다운 인사합시다 남미 복음에 주역됩시다 saludemos entre unos a otros seamos protagonista de la evangelización de Sudamérica 네 이거 될 말씀 가지고 주 안에 굳게 서는 인생이란 제모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같이 예를 만나게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습니다 오늘 첫번째는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습니다 말씀의 그 응답이 첫번째 성교 망대가 이곳입니다 recibiendo el año de las misiones de 237 naciones con el pacto de poseerán todas las naciones como herencia estamos estableciendo el primer torres en este lugar 여기까지 올라가 하면 변기를 20시간 타야 올 수가 있습니다 변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섭리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멘트라 메디타만에서 en el avión no puede evitar estar profundamente agradecido por la asombrosa providencia y la guía de Dios 제가 근 목해 35년 하면서 근 20년 이상 성교 현장을 거의 매달 가듯이 코로나 20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estoy pastoreando durante 35 años y casi 20 años estoy yendo todos los años el campo de las misiones 그런데 이 성교 현장을 수없이 가는데도 갈 때마다 제 마음에는 늘 그런 기대와 슬림이 있으세요 y muchas veces viajé a un viaje misionero pero siempre tuve la pasión y el temblor y la emoción y la pasión hacia el campo misionero 아직까지도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들어 나오는데 마음에 감격과 슬림이 없는 분들은 2023년 성교 원년을 맞이해서 매달 성교 현장이 그렇게 캠프가 열리니까 참여하시면 금방 그 부분 치유될 줄 믿습니다 si hay creyentes que todavía no tienen emoción y la expectativa a través del campo misionero espero que ustedes todos los años 바벨에 nuestra iglesia y a través de ese misionero quiero que ustedes tengan la sanidad 콜롬비아라는 이름은 이 신 대륙을 발견한 이 크리스토프 콜럼버스에 의해서 유래되었다 합니다 el nombre 콜롬비아 se originó a través de 크리스토아 콜론 que encontró este nuevo continente 지도를 보면 남해 맨 위쪽에 그렇게 서쪽으로 바라본 위치에 있습니다 si vemos la mapa está ubicado en la parte superior oeste de Sudamérica y 남민은 6억 5천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y aquí en Sudamérica están habitando más de 650 millones de habitantes 근데 이 콜롬비아 는 5천 2백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y en 콜롬비아 solo en 콜롬비아 está habitando 52 millones 이 콜롬비아는 우리나라 땅에 13배나 큰 땅입니다 콜롬비아 es 13 veces más grande el contenido el continente que Corea 근데 인구는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pero el habitante es igual que nuestro país Corea 지금 있는 이 보고타 는 콜롬비아 수도 서울입니다 aquí capital de Colombia es Bogotá 굉장히 지도를 보면 적도에 가까이 있는데도 그렇게 덥지 않고 우리나라 가을 날씨처럼 그렇습니다 si vemos la mapa está cerca del Ecuador pero no hace calor y parece un otoño de nuestro país y Bogotá está ubicado en 2700 metros sobre el nivel del mar y por ser tan alto tiene alturas y entonces la persona que tiene un poco la edad se siente un poco con dolor de cabeza también tuvimos un encuentro en Biotá y Bogotá con los trabajadores muy importantes y vengo aquí veo en choc que es un rato muy grande para hacer la evangelización en Bogotá y los nombres de la iglesia ya cambiado como en la iglesia y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남미 쪽에 있는 목사님들과 관계가 잘 돼 있어서 내일 한 600명 목사님들이 온다고 지금 계속 연락이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없을 때는 또 페루에서 목하고 계시는 우리 그리찬 목사님이 우리 RTS 대학부 연구원 다 나온 한국말을 잘하는 그런 통역을 헌신하는 우리 목사님들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Andres 목사님은 파손 교회로 하고 또 우리 그리찬 목사님은 이미 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협력으로 그렇게 해서 남미 복음화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와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voy a mandar al pastor Andres como pastor enviado y pastor Christian como pastor cooperador en este lugar. 오늘은 여기가 목요일입니다. 오늘, aquí es el jueves. 내일 금요일은 RTS 특강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600여 명의 목사님 오시게 되고, 또 여우원 교회 정식으로 그렇게 보고타연 교회, 지교회 설립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내일은 600여 명의 목사가님 오시게 되고, 또 여우원 교회에 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오시게 되면 제가 처음에 목의 답을 찾아온 목사로서 제가 찾아온 이 답을 함께 나누면서 제 2의 예언 교회가 이 남미에도 일어낙기를 바라면서 그런 메시지를 할 것입니다. 우리 영교의 성도들은 늘 정식 기도할 때 그렇게 남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빌리포 사장 말씀은 빌리포 교회 마지막 보낸 편지 사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리포 3장에서 결론적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뻄이오 멸류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바울은 빌리포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는 예수가 크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천국 배경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땅에 속한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다 이런 은약적 도전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제이마실 때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멸류관 받을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 말은요 주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라 여기 중요한 주 안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람을 엔케리오라고 합니다 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 가지고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바울은 이 보물도 반복적으로 하는 용어가 주 안에서에요 주 안에서 라는 이 말은요 성경에 26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고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깊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등 뒤에 있고 내 옆에 있고 내 앞에 계시는 분위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삶을 내가 다 책임져준다 그 뜻이에요 늘 우리는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방에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길을 걸어가도 주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 신자들이 외롭다, 너무 힘들다, 잠 못 잔다 다 지금 잘못된 거에요 그리고 저 그리젠트 그니까 estoy cansado y estoy muy penetrado excitado es porque no están dentro de Cristo como Pablo tiene que estar siempre 고소서 en el Señor 주님과 함께 있네 porque estamos junto con el Señor no importa que problema llegue 이 반복적으로 한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죠 repetir quiere decir una palabra muy importante 이렇게 사는 그렇지 않들이 잘 없어요 porque no hay alguien que viva así 말로는 그냥 오만 찬송도 하고 오만 고백도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en nuestra palabra decimos que estamos dentro del Señor pero en verdad no hay que actúen así 그 정보로 비교시 가지고 열등시 가지고 날 불편 불만 늘 그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되 있어요 y vive una vida muy complicada siempre con comparaciones comparando con otras personas 주 안에서 이 말은요 한마디로 철저하게 그리젠트 삶을 살아라 dentro del Señor quiere decir que viva siempre dentro del Señor Jesucristo 그리젠트 안에 이 말은 24시 그리젠트 함께 도행하는 삶 esta vida quiere decir estar 24 horas con Jesucristo 그리젠트 안에 감시 이 놀라운 건너를 우리가 25 우리는 못합니다 25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세상의 사람들과 차원이 달라져 이런 사람이 인생 작품 당기고 이런 사람이 성교 작품 남겨야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체성을 가지고 가면요 만나는 사람도 우연이 아니고 가는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진행되다 이보시오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인생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 내 인생의 작품이에요 아멘 문제가 오면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작품만게 저를 기회다 이런 생각이 돼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냐 왜 이런 일에서 내 앞에 생기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나를 달려놨을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잖아요 모든 어려운 문제의 기도 제목을 싹 다 죽게 맡겨버려라 인생 작품 만들어주신다 우리 사는 거는요 이번에 이 캠프도 마찬가지지만 인생 작품만 남기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암 환자들 중환자들 매일 기도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치유받고 인생 작품 남겨가야 조합사사 암이 걸렸습니까 죽음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인생 작품 만들게 하여 조합사사 하여 조합사사 하여 조합사 고쳐주면 감사한 아무튼 천국하고 저와요 갈수할게 없어요 이거 우리의 정권이에요 연계 모든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삶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럼요 전화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망국을 키워버렸던 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첫째로 주의 진리위에 굳건이 서는 삶입니다 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뻄 미오 멜루완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vemos el versículo 1 이 말씀은 이 빌리포스 3장의 마지막 결론적 요약입니다 동시에 4장에 기록된 사도 파울의 구체적 건면을 이행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도 파울은 이 빌리포스 3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옛 털 이것 다 새 털로 다 바꾸라 그리고 언약 도전해라 그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강정하면서 새롭게 창조된 이 인생의 가치 이 절대 목표 절대 배경을 쫙 언급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빌리포스 교회 안에 파고들은 유대교회 율법주의자들이 이 빌리포스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 로마 이 석관 문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유대율법주의가 또 이 세상의 로마의 세상 문화가 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속지 말고 굳건히 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처 주안의 서라 라는 이 말은요 우리 개념을 좀 미미나 이렇게 들이요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이게 군대 용어예요 이 말은 스테코 이 말은 군대에서 쓰는 용어예요 이 전쟁을 할 때요 이 전쟁 중에 전쟁을 할 때 이 로마 사람들 그 당시 최고 효과적인 전투방법이 일렬행대로 쫙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일렬행대로 서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넘어지버리면 바로 내 뒤에 있는 후방에 있는 동료들이 또 그 뒤에 우리 가족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앞을 지키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은요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위에 군끈히 서라 이 말이에요 왜 바울이 생명을 걸고 군끈히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 모든 해결자는 이 진리가 예수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생명을 글만한 가치가 있는 보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달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니까요 천주교가 강조하는 게 마리아가 정보자다 마리아 통해서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거 틀린 거라니까요 내일 목사님들이 역병명에서 온다는데 제가 이 천주교 나라에 와가지고 천주굴 좀 세게 깔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게 해도 돼 대강 넘어가 세게 하면 막 총 쏘는 거예요 나 살만큼 살았어요 나 인도 받을 거예요 그냥 절대 안 하고 할지 나 인도 받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내 아버지가 할지 없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달로 마리아가 없다니까요 예수 위에는 천국 못 간다니까요 예수 위에는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이걸 알고 있는 우리가 생명 걸고 이걸 지켜야 된다 이 말이지 예수 위에는 예수 위에는 다른 어떤 것도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마리아도 아니고 천주교의 교리도 아니고 오직 예수 위에는 아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어 전혀 수도 도타갈 필요 없다니까요 믿게 말하면 구원 받아요 이렇게 보고 심부랍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얼마나 착하게 살아나 내가 저를 안지면 얼마나 착하게 짓겠어요 전부 다 종교들은 여기에 다 빠져있어요 성경은요 믿으면 구원 본다 사도 바울이 보면 언급하고 있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건요 바울 선수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대전서 6장 13제를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랍게 강건해라 그래서 갈라테오장 1절에 보면 그리소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이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내지 마라 그리고 갈라테오 5.1 también dice 왜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죄의 종이 돼서 그렇게 살고 있냐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가 그리소서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뭘 자꾸 다른 걸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냐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마라 다시는 죄종이 되지 마라 누가 사람을 토해 놓고 그걸 다시 먹냐 먹지 않지 않냐 그리스도가 해결 다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이 법이 구원주인 게 아니다 이걸 아셔야 만이 속지 않는 거예요 너희 대부분 다 속고 있습니다 절대 복음을 굳거리 잡아라 특별히 에베스 6장 13절에 사도마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인생이 되라 파울은 그 당시의 군인들, 로마 군인들이 무장했던 그걸 그대로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질려 허리대를 띄고 거기에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봄에 신발을 신고 믿음의 한 방패를 가지고 고운의 투구를 쓰고 성의 검으로 싸워라 당시 로마 군인들이 완전 무장한 것을 말씀해 가지고 쫙 연결했잖아요 성령의 검으로 완전히 무장해라 그러면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가라 우리 지금 콜롬비아에 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우리 교회에 통번역국은 있는데 번역국은 없어요 통역은 많이 하는데 이름은 통번역국인데 번역팀이 없다니까요 hace mucha traducción pero no hay grupo que haga interpretación 그럼 이 안드레스 목사님이나의 글자 이런 분들에게 이 중요한 분들에게 이 스피리스로 된 제가 제 책, 설교 책이 많잖아요 몇 권을 줄 수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한 권 또, 수십 권이 설교집이 있는데 한 권 또 영어로 된 번역한 설교집이 없어요 중국어, 영어, 스페니시, 이 세계만 번역해도 지구촌의 반이에요 시 Solamente estaría traducido chino, español, ingles en la mitad del habitante del mundo 전세계 인구 질반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통번역국은 통역도 당연히 하고 있지만 번역할 수 있는 이 세원들을 한번 모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시급합니다 지금 매달 캠프 가야 되는데 캠프 가서 우리가 뭘 선물로 주고 올 거예요 인삼 좋아요 홍삼 좋아요 그래서 끝이에요 그거 제일 중요한 거는 목회자들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동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는 사실은 세계 공통용어잖아요 영어로만 번역해도 엄청난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번역할 분들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문서를 설교지 보면서 목상하는 게 더 큰 역사에 납니다 escuchar la predicación es importante pero lo más importante es anotar y dejar materiales 우리 영어게 이제 본격적으로 번역부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성교위원장과 와 계시니까 성교위원들이 와 있으니까 꼭 그렇게 통역부, 번역부 구분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우리 성교 현장에 갈 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언어건별로 문서 성교를 만들어서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는 그래서 주제별로, 훈련별로 이분들이 넵노트도 해야 되고 지금 뭐 중직자들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해야 될 많은 데 자료들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에 절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제가 어제 우리 비오타 가서 그 문의 메시지를 하면서 얼마나 내 영혼 속에 감격의 눈물이 났던지 참을 수가 없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 콜롬비아 예수도 이 수도인 여기서 그 3시간 가야 될 그 골짜기에 거기서도 예수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저는요 이 예수가 거짓말을 하자 사실을 답을 찾고 인생 틀린 포인트가 확 됐는데 이거를 내가 깊이 관측하고 있는데 이거를 말하니까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 찬양하는 거 찬양하는 거 찬양하는 거 찬양하는 거 찬양하니까요 굉장히 진실 때고 순수하게 찬양하더라고요 이 사탄의 찬양을 했던 존재가 되니까 그의 찬양을 할 때에 은혜 못 받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문념을 통해서 하나의 영적 플랫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살는 나라에서 현장 전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사사 이 응답 받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삶입니다 punto 2. Es una vida de mismo sentir en el Señor 이제 봅니다 내가 유디아를 구하나고 순두개를 구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해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멘도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들을 돕으라 그 이름들이 생명체게 있는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 위에 국군이 서는 사람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사람 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모시고 한 성령으로 한 그리스도와 한 가족 됐는데 여기서 두 마음 품으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 빌리포 교회 안에 빌리포 교회 안에 그렇게 이거 하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주역이 요디아와 순두게였어요 요디아와 순두게가 두 강력한 파워를 행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빌리포 지역이 여성들이 굉장히 파워하였다고 그래요 그 사회 활동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런 사회적 정서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도 여자들이 설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2 양대삼맥이요 교회와 순두게 교회에 2 양대삼맥이요 교회와 순두게 지금 한국교회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로 어떻게 하느냐 파워하는 기독권이 있는 팀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하나가 안되요 목사 파고 있고 장로 파고 있고 장로 중에도 무슨 파고 있고 고향 사람들끼리 이런 거 다 갈라나세요 주도권 사람이죠 주도권 사람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리포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지도자 요대와 이 순두계를 두 사람이 화해할 것을 간청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화해의 원리가 뭐예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의 사랑으로 하나 되란 얘기죠 요대와 이 순두계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 썼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요 너희들 나와 함께 시작할 때 그 초심을 잊어버리지 마라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 시작하면서 빌리포 교회 성도장에서 나의 사랑하고 사무하는 형제들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인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수준의 전도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형제라고 할 때는요 이 헬람은 아델포스입니다 아델포스는 무슨 말이냐 자궁이란 자궁 형제들 이 말할 때는요 한 자궁에서 태어난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우리는 한 가족이다 굉장히 친밀한 단어죠 그런 관계 영혼관계 속에 있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3 일절을 구성해서 1 만 성도를 향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3 일절을 구성해서 1 만 성도를 향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교의 석자 또 외 가족을 찾아서 전도 캠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장에 разги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작사항이 경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공 têm중에서 12 장 3절 말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난 안드레스 목사님 보면서 처음 봤는데 웬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온갖 농담 다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처음 보지만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내가 우리 아들이 너보다 나이 많아 그랬더니 제가 둘째 아들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아버지라 불러 그러면 그렇게 성 파울은 그냥 우리 지나가는 말로 형제들이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요 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느냐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한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지 않느냐 이런 하나 된 의식 이것이요 영적 한 가족 의식인데 이게 삶 운동이에요 4절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사도 파울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를 소원했습니다 여기 관용의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관용이란 말은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마땅히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태도 이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을 장론님을 집사님을 권사님을 목사를 동력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내하고 안 맞다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틀렸다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영적 가족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걸 관용이라고 그래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또 완전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공사 중 공사 중이에요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좀 이상한 사람을 와도 받아줘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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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해줘야 된다니까요 porque tiene que sanarlo como está esa persona 자 관용의 삶을 사는 비결이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에요 저는 365일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냥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탈모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목동을 시켜서 양을 그렇게 목장에 양을 많이 방목하면 키우세요 그런데 어느 날 짐승 한 마리가 그 양떼 속에 끼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왕의 양을 치는 이 목동이 고민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왕의 양을 치는 이 목동이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짐승 한 마리의 양도 같이 어울린다는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 아니냐 특별히 배우해라 특별히 보여주라 아니 쫓아내라 죽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특별히 보여주라 왜냐하면 자기하고 전혀 안 만나도 맞추고 살고 있지 않냐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생명 살리는 보금적 시각을 하자라 자 우리 성령을 한번 따라하세요 보금적 시각을 가지자 이 말은 누구라도 품으란 얘기에요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중에 사람이 떠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행복합니다 서로 막 찾아오고 서로 사랑을 얼마나 지장천국 자 이걸요 여러분 이 삼운동 삼인들이 전부 다요 보금적 바탕 안이고 이루질 수 없는 거예요 보금으로 품으셔야 됩니다 보금으로 품으셔야 됩니다 삼운동의 열매 맺는 주역길 되시기를 제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conclusion 영어에 보면 선택이라는 의미의 두 단어가 있어요 선택 if we see in English and we see them in English there is a way to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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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decision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 고르는 거죠. 이 지식은 뭐예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만 다 버려버린 거예요. 똑같이 선택인데 다르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유일성의 진리만을 선택하는 초이스. 그리고 이 일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걸 다 버리는 디지션. 아멘. 여러분이 정확하게 초이스와 디지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에 디지션같이 잔여 필요한 걸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영적 성장이 팍팍 됩니다. 로마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아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 12장 2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강단 말씀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강단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화 돼야 돼요. 그러나 그러면 예배 한 번 드리고 각인뿌리 체질화 돼야 돼요. 말씀 24대야 돼요. 그걸 3년만 해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석유자 됩니다. 어디를 만나러 메시지 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되니까 30년 되다니도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받아. 변화 대 변화. 날로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정보 듣고 아 그렇죠 알았어 맞아 맞아.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변화되는 이 복음은 트랜스포메이션이 돼. 너의 신포메이션은 나의 말 sino의 트랜스포메이션. 자 우리 보거타 예원교회가 이제 장년 11일부터 예원강단 메시지를 흐름을 타고 왔다 그래요. me dijeron que la iglesia 예원 보거타 desde noviembre del año pasado está corriendo la palabra del pulpit de 예원. 한 흐름을 타지 않는 건 그건 우리 지교회 아니에요. si no coinciden mismo corriente ya esto no es una iglesia regional nuestra. 아버지 예원에서 세밀하게 성교회들에게 공문 갈 거예요. departamento de los misiones van a informarle correctamente 우리와 함께 영적 흐름을 같이 타지 않는 분들은 파소 희문도 안 할 거야. 앞으로. y si no coinciden la misma corriente no voy a ser enviado como misioneros. 자 보거타 연계 다니만 우리 안드레 목사 모든 사회자들 모든 성교들이 원리스가 되어서 우리 예원교회와 함께 원리스 그렇게 봐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서로 우리 크게 서로 한번 고백 해봅시다. 주 안에 국 굳게서자 아멘 이 언약자 구입을 한 주간 또 성리하시기를 지영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들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들 주 안에 국교에서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조합사사 암 콜롬비아 를 보드에서 이 난 미 전 지역이 보고미 전그드는 시작이 되게 하여 조합사사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으로 헌신하는 모든 가정들을 세계봄마에 상금으로 내려오 주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